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의 영상을 제작을 하려고 해요 주제는 뭐냐면 오늘 이것만 하자 오늘 이 운동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는데 뭐 10세트든 시간을 정해서 하든 상관없고 그거는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한 영상인데 정말로 간단하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되게 좋고 학교에서도 항상 하던 건데 그 운동이 되게 뭐랄까 뭐 어때요 그 운동은 하면? 저는 엉덩이 자극이 많이 와가지고 아 힙에 자극이 많이 오고 힙업이 진짜 되는 느낌이고 혈이 그 다음에 허벅지 뒤 허벅지 뒤에도 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을 만들거나 몸을 이쁘게 하는 것보다도 평형성이라고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오래 서일 수 있는 능력 있죠 이런 능력이 또 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되게 좋고 정말 간단해요 옆쪽으로 일단은 보시고요 다리를 모으세요 처음에 모으시고 몸을 이렇게 숙이는데 다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숙이면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잘 하는 거고요 여기서 팔을 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날라가는데 이게 유의할 점은 이 골반이 이렇게 돼야 돼요 아까처럼 옆으로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열리는 거 골반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반이 일자 이렇게 수평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눌러서 더더더더 제가 잡아드릴게요 일단 더더더더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엉덩이 일자 골반이 일자예요 이런 상태에서 버텨주시면 돼요 자기가 최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만약에 열로 센다 열만 세볼게요 자 다시 내려놓고 올려서 열 정도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렬 여덟 아홉 열 개가 너무 나는 쉽다 그러면 스물 너무 쉽다 서른 이렇게 버텨주시면 되고 이거를 꾸준히 해서 이 내가 버티는 능력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도 보시면 내 신체 능력이 증가했다 밸런스가 증가했다 근지구력이 강화됐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체크해 보시고 점점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반대도 항상 똑같이 반대바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넷 골반이 일자됐고요 다섯 그렇지 여섯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보면은 허리 단단하구요 힙 단단하구요 허리 단단해져요 오케이 내려주시고 근육이 수축이 딱 됐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 라인 다 정비할 수 있어요 정말 좋고 허리도 좋고 힙도 좋고 허벅지 뒤에도 좋고 여기서 밑에 있는 말을 벌리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뒤에도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허벅지 뒤에도 당겨요 그러면서 핸스트링도 자극이 간다는 거죠 보면은 등 근육도 딱 잡히는게 보이거든요 자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은 뭐냐 팔을 위하를 접어보세요 하나 하나 그렇죠 올라오고 하나 그렇지 둘 그러면 등 근육이 딱 줄여지고요 다섯 여섯 그렇지 일곱 여기 어깨 뒤에도 돼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등도 되고 허리도 되고 힙도 되고 허벅지 뒤에도 되고요 좋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발부터 열 열만 하고 오늘 정리를 할게요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팔 같이 넷 다섯 좋다 여섯 밸런스 좋아요 일곱 여덟 다홉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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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다홉 일곱 일곱 자 그래서 오늘 이 동작을 했는데 이 동작의 이름은 T발란스에요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T발란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T발란스를 한 부위에 버틸 수 있는 숫자만큼 근데 저는 무조건 10 정도는 버틸 수 있게 10초를 세고 반대발도 10초 버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0초 10초 쉬었다가 하는 거를 5세트 이상 난 좀 여유가 있다 그럼 뭐 7세트 10세트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조금조금이 쌓여서 되게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